아아 여러분 들려요 들려요? 아니 여러분 제가 어 뭐야 아니 여러분 아니 제가 치는게 아니라 나 지금 이상해 나 지금 이걸 켠는데 자기 혼자 피해서 치는 소리가 나와요 뭐야 도대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이거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이거 도대체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잠깐만 뭐야 무서워요 이러지마 컷입니다 도망쳐 아니 진짜 계속 나요 뭐야 소리가 계속 나 혹시 흡화의식인가요? 아니 어머 어 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아니 다른 세팅으로 들어갔는데 망냥니 우스 3세의 반란이다 아아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갑자기 당 당 당 당 내가 치는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운게 뭐냐면은 피아노 껐거든요? 피아노 지금 껐는데 전원을 일부러 어 뭐야 또 이래 또 이래 뭐야 왜 이래 네이버 해킹에 이어 싱크룸 해킹까지 뭐지? 나 무서워 왜 이래 잠깐만 천천히 세팅중이시면 윙크를 해주세요 아이고 무서워 무슨일이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서운데 왜이런소리가 나는거지 혹 차님 뒤에 또 다른 차님이 있어요 잠시만요 어 저거 나 너무 무서운데 아니 저거 무슨일이 일어나 또 또 또 소리나는거 아냐 나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 와중에 죄송하지만 오늘 헤어 너무 이쁘세요 아니 왜이러지 아 감사합니다 아 오 오 어떡하지 다시 또 소리날거 같애 나 지금 어떻게 지평자 표개를 고장한거 어어 저기 혼자 소리 소리 돼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감히 나를 뭔가 재생되고 있나 뭐지 뭐가 재생되는데 근데 왜 그러는 거야? 이번엔 다른 소리야 그니까 나 이제 연결된 악기가 아무것도 없거든? 잠깐만 무슨 일이야 도대체?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 거지? 나 그렇게 무서워 왜 그래? 왜 그러는데? 왜 그러는데? 진짜 무슨 소린데 이거? 뭔데? 왜 그러는데? 이거 뭐야? 진짜로? 왜 그래? 왜 그래? 아니 왜 그래? 나 진짜 아니야! 나 아니라고! 나 아니라고! 나 진짜 아니야! 나 진짜 아니야! 아니... 손을 뽑을까요? 잠깐만요 빨리 더 뽑아볼게요 개 무서워 손 다 뽑아 진짜요? 괜찮나요? 라니가 옆에 있어요 어? 아 너무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무서워 피아노 루프 걸려있는 건가? 아니 그런 거 같아서 피아노를 다 뺐는데도 지금은 안 들리죠? 아니야 아니야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서 계속 소리나요 지금 조심했었어야지 못 가고 요거